일상 브이로그 외에도 공부조언, 댄스 영상, 제품 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구독자 117만 유튜버 달씨가 최근 전세사기 세입자 떠넘기기를 하려고 한 영상을 본인 스스로 올린 후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는데요.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달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었고, 이에 집주인이랑 연락은 되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집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에 달씨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집 홍보를 하고 다니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운이 좋게 계약하겠다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씨는 영상에서 계약서 쓰는 날까지 난 1분 1초가 고통스러웠다며, 다음 세입자가 마음을 바꿀까 바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당한 집을 들어오겠다던 세입자는 해당 집에 국세채납기록을 떼보고 계약을 무르게 됐다고 말하였는데요. 달씨는 이에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파랑새라며 세입자를 비유하며 그분이 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달씨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퇴출 끼고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결국 달씨는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걸 알면서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로 주고 넘기려고 한 거기 때문에 X돌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은 X돌리기가 자랑이냐며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전세사기 떠넘기기를 했다고 자백하는 영상을 찍어올리며 팍재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에 달씨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사과문에는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때는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라며, 이후 변호사 조언을 구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마무리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과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론과 키싸움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 세입자가 몰랐다면 결국 그분도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본인도 사기를 치려는 새로운 세입자를 나의 유일한 파랑새라고 비유한 것이 레전드이네요. 요즘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말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날까요? 나락가는 유튜버들이 참 많아지네요.